안녕 징거들 지효에요 오늘은 짜잔 그거 막지를 접으라고 해요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요거거 자 잿뚱이를 잇고 밀리 접은거에요 자 요게 바늘을 접고 또 절척어 바늘 접어주고 또 접어줍니다 자 상태로 지지 보지 말고 요게 접고 벌쳐져 요게 접고 요게 접으면 됩니다 연결되어있는걸 자 요게 안 믿고 안되며 이게 자 이거 벌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저거 벌려주세요 이렇게 뚝뚝고 여기는 그냥 그냥 다른것도 똑같이 접어 좀 이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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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렇게 접으면 이연구부 완성 재밌겠다 나야 접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잊지마세요 그럼 안녕